자 오늘은요 에 시골집에서 한번 묘목을 좀 한번 심어 볼려고 합니다 와 뿌리 좋다 이거는요 엄나무에요 어 이제 곧 곰 나무가 에 참 에 엄나무 이제 주름이지 이제 슬슬 올라올 때 됐어요 그리고 아이고 예 요거 보시면은 이게 엄나무인데 원래 까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번은 이거는 까시 없는 엄나무에요 이건 엄나무고 요고 얘랑 얘, 이거는, 저거 뭐지? 이거는, 아이씨, 미안하나? 음, 혼자 살려니까, 얘는 이제 온나무, 온나무, 온나무 5그루 하고요, 가시 없는 엄나무 해가지고 오늘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계량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나무 하면 다 가시잖아요. 얘는 엄나무인데 가시가 없는 엄나무 입니다. 이렇게 심고 물 이빨에 주면 되겠죠. 자, 먹기는 쉬운데 심어서 키올라가면 힘들다니까. 잘 크면, 시청자분들과 이벤트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 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심어 보려자구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